10월 26일 CBS가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좌절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김동호 목사가 전하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매일 아침 김동호 목사와 함께 나누는 영상 묵상,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더해보세요. 주일 아침 김병삼 목사의 만나교회 주일 예배가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안방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 여러분을 넓은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 기독교적 해답을 제시하는 CBS 토론이 방송됩니다. CBS 뉴스 속 코너로 방송됐던 파워 인터뷰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한국 신약학회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 함께하는 특별한 강연이 준비됩니다. CBS의 저녁 시간이 새롭게 채워집니다. CBS 대표 설교 프로그램 올포원이 평일 저녁 밤 10시 10분에 찾아갑니다. 명품 성경 드라마 더 바이블은 매일 저녁 8시로 바뀝니다. 더욱 새로워진 SBS와 함께 은혜롭고 풍성한 가을 보내세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